간신같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변주 불리미로 되지않은겁니다 기사여러분들 조금 감사하세요 지금 팬얘기 부를 때입니까? 지금 장수얘기 부를 때고 사소한 변두리에 있는 것들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시기 마시란 얘기구요 스스로 지금 보도하셨던 기사에는 지금 나 자신 있으십니까? 법규 위반이 아니라 법규 위반이 아니고 정확히 하세요 급해서 간사 위안을 쓰시겠습니까? 카메라 끄세요 이건 아니잖아 팬 불리하세요 방송 끝나고 다시 와주시면 저런 거 장수 아니야? 장수 아니야?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니죠 진짜 아니 저희가 못떠줄 질문을 아니잖아요 저 지금 늦었어요 방송이잖아요 방송이잖아요 방송 바쁜 사람 잡아놓고 혼자 도망치면 거처럼 찍는게 말이 되냐고 으유 진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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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